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 미션은 왕의 아들 미션. 금에다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 3개가 있구요. 월리스 요새 잠이 파는 동안 이글 플라이스까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군인들을 전부 헤드샷으로 사살하십시오. 엄청 기네. 카누를 타고 탈출하면서 적 15명을 죽이십시오. 명령률 80% 이상으로 완수하십시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편애하는 아들 미션에서 더치 와우처들은 탈출을 했지만 이글 플라이스는 잡혔죠. 더치 와우처를 찾고 있습니다. I doubt that. I want peace. I need my people to be safe. All my life I've tried to bring peace. But I love my son. They'll hang him for treason. Treason. He is the chief son of a proud nation. How could he commit treason? People who have lied to my people for a hundred years or more, that's treason. Well... What should I do? I don't think there's much chance reasoning with Colonel Favre. No. In any chance we had, your friend, Mr. Vanderland, has ensured relations between us and the army are worse than any point in the last five years. I'm sure he means well. But matters are more complex than he understands. I think he has to do it. He's still not going to move. He's still out for the way to come. okay. Let's go. Oka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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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도착을 했구요 밤이 되면 시작을 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글플라이어스한테 갈 때까지는 활만 쓰면 됩니다 흠할 때까지도 돌아와서 전화할 때까지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한다고 생각했죠 둘이 앞뒤로 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곳으로 이어가구요 좋습니다 우리 앞뒤로 돌아와서 바글 스틱에 좋은 곳으로 조심해, 여기가 아래에 맞춰 여기에는 헤드샷 하면 안되요. 찰스가 깜짝 놀라죠. 밑에 있는 놈을 헤드샷 합시다. 수고하자. 오오 오 저거 딴 데 볼 때 헤드샵 얘도 헤드샵 칼은 쓰지 마세요 투적범은 뭐 상관없긴 하겠는데 뒤에 가서 은신해서 사례를 하면 헤드샵 미션에 실패하니깐 타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어 치우고 정리 치우고 넌 그릇. 그쪽으로 돌아올게 해. 그쪽은 그냥 이 길에 있어야 돼. 이 카드도 지나지 않아. 그 도로에 도착해 랜턴 위에 랜턴을 올려줄게요 불을 시작할게요 갑니다 내려가서 나이스 샷 병사 뒤지면 열쇠 나오구요 열어줍시다 아유 많이 맞았네 싸워봅시다 여기 대다임 팍 쏴도 돼요 여기 대다임 팍 쏴도 돼요 다이너마이트 벽이 막혀있죠 이거 원래 대포 써야되는데 저기는 대포 써야되는데 다이너마이트 써도 됩니다 자 약 한 번 먹어주고 기다려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갑니다 여기 있는 강아지 여기 있는 강아지 여기 있는 강아지 다이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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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오케이 확인해주고 어 나이스 카운트할때는 권총쓰는게 좋아서 권총 미리 장착을 좀 해주고 카운트할때는 운전 보다는 적들 죽이는데 더 집중해주세요 적을 그냥 모조리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쪽에 한명 2 3명 여기 한명 더 있는데? 4명 5 또 운전해주고 6 7 8 야 나 왜 뒤집어졌냐 야씨 아오 죽었나? 오케이 열 열하나 12 12 13 14 이제 2명 남았어요 여기 뭐조리 죽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와, 노점에서 16명 죽이고 아서 거의 남은 수명의 한 반은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개임들어 보인다. 네, 저는 잘생겼어. 어떻게 되세요? 하루에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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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제거는 고객님의 제거는 이렇게 금메달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카누 타면서 적만 잘 죽인다면 운전보다는 적 죽이는데 좀 집중하는게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